오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파트 2번까지 했었죠. 애니 메토스 헬 저는 여기서부터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에너드 박치기 돌대가리 그리고 관종 아줌마까지 했었고 그리고 얘 빼고 얘까지 했었어요. 이번에는 얘네 빼고 얘 거미랑 불려시, 인더샤더우 그리고 프레디도 아니고 맹글도 아닌 팽글 프랭킨슈타인같이 생겼네 그리고 얘는 BWI, 무시무시, 바렌티나 그리고 얘는 좀 뺄게 컴퓨터 모니터로 행맨하는건데 얘는 지금 조금 빼고요. 그리고 하프스컬, 브레디가 아니고 브레디까지 이번엔 나이도가 높은 애들로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전엔 여기까지였는데도 쉽지 않았거든? 이번엔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고! 일단은 이번에는 환풍구로 오는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환풍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여기가 필요한거야, 여기. 여기 닫아야 되고 일단 5번 여기 아주 불려시 불려시 신경 써야 되고 뭐야 이거? 거미 나왔다? 거미 잡아줘야 되고 불려시 왼쪽! 마금? 마금? 달려오는 소리 나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돼? 10번 업고 그거 프레디 있던데? 어, 프레디 요거 요거 시계 감아줘야 되고요. 5번 얘는 보일러, 어, 이거 해줘야 돼. 그리고 거미 잡아야 되고 왼쪽 뛰어온다! 마갓지 또? 또 다른 애들이 있을텐데? 얘 뭐야 얘? 뭐야 이거 카메라 비 콘서? 어, 사라졌다 사라졌다! 헉! 왓 더! 아! 야! 응! 아, 가스 가스 가스! 어, 뭐야 얘? 방금 누가 튀어나왔던거지? 얘 같은데? 아, 맞다. 얘 맞아. 얘 환풍구 탄다. 왼쪽 환풍구. 얘는 카메라로 확인해야 돼. 와, 얘 얘 대박이네. 얘가 문제네. 얘? 오른쪽? 거미 탔어. 오마이 비 공? 환풍구 여기.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지금 얘가. 환풍구를 봐야 돼. 얘 소리 소문 없이 온다 그랬어. 아, 뭐야 얘? 거미 붙었어. 떨어져! 오마이 깜짝이야. 어? 뭐야야. 왜 쟤 안 가. 갔다. 금색 온라인 온라인 오른쪽? 으아! 정신없어? 와, 정신없는데. 달려오는 거 봤어 지금 쟤? 브래디가 문제야, 브래디. 브래디에 지금 신경쓰다가 다 꼬이고 있어 지금. 일단 여기 문. 문. 닫고. 2번 보고. 문 닫고. 그리고 카메라. 카메라로 보일러 리셋 해주고. 여기 닫아야 돼. 보면. 아직 안 오잖아? 오른쪽 온다. 닫고. 그리고 시계, 시계, 시계. 브래디 시계 닫아줘야 되고. 거미 없고. 오마이? 으! 닫어! 닫어! 와, 미쳤다 이거. 브래디 하나만 막는 것도 빡세겠어. 일단 카메라로. 방금 막 가스 터트리는 애 있잖아? 얘가 여기서 오거든, 가스 터트리는 애가. 그리고 5번. 그리고 11번. 지금 이게 지금 요즈의 카메라인 거예요. 얘 왔잖아? 얘 쏴야 돼. 그리고 여기 닫아버릴까? 그냥 닫고 있을까? 지금 브래디가 지금 요기서 오거든? 닫고. 여기 오는 애 가스. 화생방 훈련하기 전에. 얘 가스 막아야 되고. 얘 왔잖아? 정의 쓰고. 그리고. 목이 금방 붙어, 거미는. 그리고 11번. 돌려주고. 오케이. 오른쪽. 웰컴뱅. 웰컴뱅. 일단 쟤 달려오는 애도 발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늦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미 늦어. 얘 왼쪽에서 오잖아, 이거 봐. 왼쪽에서 오는데? 오반불났어, 오반불났어, 오반불났어. 오! 얘였어, 얘. 얘 좀만 안 감아도 덮치는구나, 얘가. 얘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문제였어. 오케이, 알았어. 왼쪽은 문으로 막는 건 맞아. 방금은 시계를 안 돌려서 그런 거야, 시계. All right? All right. 일단 얘는 맞고요. 그리고 얘. 얘였어, 얘. 얘를 많이 감아야 되나 봐. 아니, 뭐 잠깐 안 감았다고 들이닥치면. 거미도 들어오잖아, 거미도. 얘 쏘고. 닫고. 안 감아야 돼, 같이. 감고. 얘 감고. 달려오는 거 체크. 감고. 계속 감아야 돼, 얘는. 좀만 늦어도 죽어. 왼쪽. 막았고. 감고. 짠. 잠깐만. 달아내. 얘. 날리고. 됐어, 이런 식으로. 아주 관종이야. 슈퍼 관종. 슈퍼 관종 브래디. 막았고. 계속 감다가. 얘 한 번 쏘고. 또 감다가 거미 체크. 없지. 계속 감아. 그래. 관종. 너 한 번. 계속 감아봐. 그래. 5번. 이리쎄. 맞죠? 막았지? 11번. 감아. 그래. 8번. 왔어, 왔어. 쏘고. 11번. 감아. 거미 체크. 맞지? 이렇게. 아, 맞다. 가스 마스크. 가스. 11번. 5번.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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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마. 막았지? 보일러. 왜 그래, 자꾸. 왜 자꾸 느낌패 뜨는 거야. 괜찮은데. 거미 없지? 갔지? 어? 보일러. 온라인. 감기. 왼쪽. 보일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11번. 뭐야, 이거. 뭐야. 왼쪽. 가스 마스크. 얘는 일단 사무실에 들어오면 날리고. 얘 계속 뛰어오고. 얘 계속 감아줘야 되고. 얘는 환풍을 왼쪽으로 막아놓고 그냥. 아. 이걸 지금 내가 왼쪽으로 또 막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깨더라도. 파워가 부족해서 죽을 수도 있어. 자, 셋이. 잘 되고 있어. 자, 거미도 안 부터까지. 보일러. 다시. 오른쪽. 파워가 25%네. 파워가 25%. 4%야. entes. 10%. 20%. 다시. 20%. 좀더. 10%. 10%. 일부러... 아 4시인데... 5시인데... 오... 오... 깜빡깜빡... 띵띵띵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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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뭐야... 오... 꽤 그래도 오랫동안 시간을 주네... 내가 볼 때는 한 5시 한 50분 정도의 전기가 나가도 제가 깜빡깜빡거리는 그 순간에 6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는데... 얘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드니까... 얘를 한번 빼자... 그러면 전기에 여유가 생기겠지... 왼쪽 환풍글을 안 막아도 되니까... 옳라이 옳라이 옳라이... 옳라이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으흐... 우주... 없지... 없네... 고... 어! 붙었네... 그미... 괘찮해... 한마리 정도는... 내리구요... 없지... 라이스... 돌리고... 좋아요! 셋이! 셋이! 5초! 시기! 카메라! 예스! 와! 파워 그래도 39%밖에 안 돼! 36%? 와! 이렇게 했는데도 36%야? 왼쪽! 왼쪽! 아! 5시 좀! 5시 좀! 5시! 5시! 14%! 온라인! 왼쪽! 오케이! 5시! 12%! 껌 잡고! 8%! 아! 이제 시계만 감아야겠다! 4%! 와! 이렇게 했는데도 4%야! 시계만 감아야겠다! 시계! 와! 2%? 나 지금 켠게 없는데? 닫은게 없는데? 2%? 와!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파워가 부족해? 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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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어! 와! 땅맞아! 땅맞아! 와! 700원? 짜다! 짜! 자! 이번에 애니 메토스 헬! 정말 진짜 이 게임은 헬인 것 같아요! 전에 요렇게 애들 전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번에 거미, 써니, 인터쉐도우, 펭글, BWI, 그리고 발렌티나, 파퍼스컬 이렇게 해봤는데도 아! 이렇게 해봤는데도 파워가 진짜 딱 끝나! 딱 끝나! 여기서 얘네들 좀만 추가되면 이건 뭐 정신 진짜 없을 것 같아! 퀄리티 굉장히 높고 난이도 헤어린! 애니 메토스 헬! 이번에 이렇게 아랫동네 애들 6시까지 생존을 해봤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구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